책하고 책은 패드를 틀어놓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책할란다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들어 선생님이 너 처음에 얘기했잖아 저기서 옛날에 저쪽 운진센터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공부하는 터럭이 완전 잘 못들어가지고 뭐 따라서 녹음하라 그러는데 녹음 하나도 안하고 있고 도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원이 말하기 잘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녹음하라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하라 그랬지 그리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패드에서 설명하고 있고 설명 잘 듣고 해야될거 아니야 그게 원래 당연한거 아니지 그쵸? 그래서 그래서 쌍이는 뭐하기로 했냐면 13호였네요 그래서 오늘 구랴구랴 하는거 봤구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개를 보고 가까이에 있는 여러개 들 보고 이게 뭔지 묻고 답하는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오케이 발음은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의 뜻은? what R의 뜻은? 무슨 동사에요? 그냥 비 동사에요 그냥 비 동사에요 비 동사에요 비 동사는 R 말고도 뭐 있어요 비 동사에요 R 말고도 IS도 있고 또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M is R M is R 세가지 종류가 있죠 저 오는 친구집에 제품데 들어와가지고 오빠품 갖고 왔어요 뭐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R는 비 동사로 한다 종류는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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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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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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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is is 아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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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re three가지종류가 있다 조은아 3분 남았다 아니 아니 필요없고 sten분하네 내가 하라고 아니 이따 빨리 brick Midori 봐 5407268 후 나한테 알려줘實 может 아 الس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해 R는 B 동사인데 동류는 R Am, Is, R가 있다 아 소리가 막혀 죽겠네 진짜 M은 I am, Is는 He is, She is, It is R는 We are, You are, They are와 함께 쓰인다 뜻은 다 똑같다 M이든 Is든 R든 전부 무슨 뜻 아니에요? 무슨 뜻?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이다 어?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이다 라는 뜻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로 바꿔야지 어울리겠죠 무엇이니? What are These의 뜻은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이것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여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뭔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What are these? Okay 이것들은 방망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방망이들이에요 They are bats 방망이들 방망이들 무슨 시에요? 이름씨죠 이름씨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비 동사 뒤에 어떤 것이라면 합쳐서 어떤 것 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방망이들입니다 they are bat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what are 남의 대인은 여러개니까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뭔가요?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방망이들이에요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무엇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래서 이니 아니면 이니일텐데 여기에 D 이것들이 왔으니까 이것들 무엇이니야 이것들 무엇이니야 이것들 무엇이니야 이것들은 무엇이니 겠죠 이것들은 무엇이니는 아니겠죠 요 이것들은 무엇이오 이것들은 custodiac Details 이것들은 무엇이니 그것이 이니 이것들 무엇이니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것을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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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ok 그래서 그것들은 팽이들이에요 they are tops ok 원래 팽이는 top이죠 근데 이런거 왜 붙였어요? 많아서 그렇죠 여러개라서 팽이들 이런 뜻이죠 top은 이름치인데 이름치에 s가 붙어있으면 어떤 것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뭐니? 라고 what are these 라고 물었죠 이것들은 뭐니? 했더니 they are tops 이렇게 대답이 옳죠 what are these? they are tops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뭔가 가까이 있는거 한개가 뭔지 물어보는거는 뭐였더라 가까이 있는거 한개가 뭔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가까이 있는거 한개니까 한개는 eat이랑 쓰고 여러개는 이것은 둘 다 똑같은데 같이 사용하는게 다르다 좋습니다 these는 여러개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ey these는 한개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t are yeah it is yeah they are yeah they are yeah they are but they is they are but they is 선생님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개니까 r 안 쓰고 이것은 한개니까 얘랑 같이 쓴다고요 이것은 거기 두는거 아니지 선생님한테 내는거지 동원이 아직도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알고있죠? 문제가 맞지 못했죠 네? ok what are these? 계속해서 이것들은 로봇들이에요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준비했죠 ok ok 다음 단어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 그래서 박쥐들 방망이들은? 5만9천원이야 5만9천원이야 5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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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ни No i'm looking for life on mars 그럼 mars의 뜻이 뭘까요? 화성? 이로써 화성이죠 been life의 뜻은 뭘까요? 로봇들은 당연히 나는 그 로봇을 사고싶어요 일단 그러면 시험치고 패드부터 하세요 I want to buy the robots 이제 공은 벌 하나의 공이 상자 안에 있어요 The ball is in the box 이제는 잇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He swung the bat really hard He swung the bat really hard 뭐라고요? He swung the bat really hard He swung the bat really hard 인형이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top? 인형은? Doll 나는 인형 하나를 갖고 있어요 I have a puppy I have a puppy dog Okay, 그 다음에 이것 Okay, 가까이 있는 것 한 개인데 This 가까이 있는 것 한 개는 this 여러 개는 these 라니까 Okay 표정이 모르겠는데 자 가까이 있는 것 한 개는 이것이라고요 이거는 this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뭐다? This This 나는 멀리 있는 것 한 개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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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있음 뭐도 있겠소? 저것은 뭐도 있겠소? 저것은 뭐도 있겠소? 저것은 뭐겠다? Do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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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ese They That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것들 These These OK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야. These are my brothers. 여럿이니까 여기도 여럿이고 Is야, R야. 여럿이니까 R랑 사용하고 있죠. OK 인형들. Dolls. OK 그래서 그녀는 많은 인형을 갖고 있어요. She has A lot of She has a lot of balls She has a lot of balls A lot of balls 그 다음에 곰들 Balls OK 그래서 운동장에 곰들이 있어요. There are balls in the pin There are balls on the field And then you are What OK 그래서 너의 치비는 무엇이니? What K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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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She is OK 수고하셨습니다. 잘됐내죠. She is She is